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연일 역대 최다 치료 기록 중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내년 초부터는 먹는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처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일주일로 단축하고 각 원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